자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뭐 얘는 뭐하는지 검은풀은 뭐야 검은풀은 뭐야 보통 저녁 이 정도에 퇴근하면 아직 보일러 틀고 이제 몸 조금 녹이시겠네 아니 설마 하 아 이 겨울에 지금 12월달인데 fre 손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내가 최선을 할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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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은? 내가 할게 벌레 누굴 도와줘야 되나? 양손검진 애가 이길 것 같아 얘는 단검진 애가 있잖아 아예 알겠습니다 누가 릴려나 메리니드 도와줄까 쟤는 왜 실패하는거야? 이것 때문인거 같은데 아 이거니까 아냐아냐 이것때문에 지금 실패를 하는거 같아요 엘분체인 이것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비타 비타 음 쟤 치료마법 다 써줘도 안될거 같은데 어어 쟤가 이기게끔 되어있는건가? 아냐아냐 얘를 계속 끝까지 내려줘봐 마아 도망다녀 야 걔 가만있어 싸워봐 치료를 계속해주잖아 야 그만 도망가는게라 아이씨 어어 아 어떻게 뭐 더이상 도와줄게 없나? 아 아 아저씨 미치겠네 아 쟤 쟤 쟤 그거 하자 투명화 시키자 투명화 시키면 아냐아냐 잠깐만 다시 불러와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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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아이씨 스피릿아머를 걸어주고 스피릿아머를 걸어줘봐 스피릿아머를 걸어줘봐 아이씨 왜 안되 스피릿아머를 걸어줘 이미 썼나? 아 이미 썼네 됐어요 자 다시 말 들어봐요 아 열심히 또 오케이 오우 왜 잠깐잠깐잠깐 이심 흐흫 야 너무한거 아니냐 같이 도와 같이 도와 야 넌 계속 막기만 하냐 아니다 탈셀린이 막기도 하는구나 쟤를 한 번 쟤가 이리 돌리고 아 얘 또 또 걸렸어 또 아 어떻게 해도 쟤네 지게 되었나보네 열심히 치료해 치료 겁나게 해줬도 많아 흠 야야야야야 쟤가 무조건 이게 되었네 양손검 들고 있어서 그래 쟤 당검 들고 있는데 야 아무리 치료를 해줘도 버프 마법 걸어주고 버프 마법 제대로 한 번 걸어주는게 있나 야 음 이렇게 하면 어때 너 걸리냐 마법조항 때문에 안되죠 아 이렇게 마법조항 까고 하나도 안 맞았네 아 저거 안되죠 아 향상된 트무어 까지 한 번 걸어줘봐야겠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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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쟤를 살려 살려보기 네 향상된 투명 어 잠깐만 여기 없냐 향상된 투명 누 없냐 어 이번엔 또 향상된 투명을 아무도 안하고 있네 어 가 개선된 가속을 걸어주고 쟤 쟤 쟤 완치를 쟤 쟤 쟤 쟤 쟤 쟤 일단 개선된 가속을 하나 걸어줘 야 그걸 또 실패하면 어떡해 자가 치료해져 아 겁나게 실패하네 아 이것때문에 그런가 아 맞네 시원한 모든 주문은 10% 확률을 실패하는거네 야 이거 얘가 하면 안되겠다 마법사 갔으면 안되겠네 아 근데 얘는 이렇게하면 너무 암호클레스가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죠 시원한 흔들 10% 확률이 떨어지면 안되지 아흐 얘도 그거 됐어 노란색 됐어 아 나 씨 아 진짜 개선된 가족을 걸어주건 뭘 어쨌건 자식은 안되네 왜 야 향상된 투명화 한명 누구 너 일단 이거 없애고 야 이거 너무 떨어진다 떨어지는게 아 뭐 어쨌든 향상된 아 야 너 너 아이 그 민스크야 너 이거 쓰고 나는 이거 번갈아가면서 쓰자 아 그리고 향상된 투명화를 누가 좀 메모라즈를 해야겠네 아 예를 들면 그리고 자 자 소위 다시 돼? 자 잠깐만 더하구요 으악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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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디 두슈스 아, 저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너 잘 싸우라 자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야, 이래도 네가 못 이기면 정말 씨 자, 자, 고쳐줘 오케이, 오케이, 타, 야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아 치 끝났네? 뭐 뭐, 어쨌든 마법의 토엔드소드 얻었으니까 됐어요 그냥, 그냥 다가오는 건가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남자 이제 다 여긴 애들은, 그 드로우의 역사, 같은 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어떤지 이 도시가 어떤지 그러오, 가시오 얘도 그렇고 응 응 하루만 더 먹자 잠깐만 너, 그 물건도 있지 않냐 욕망의 증실 욕망의 증실 노예폭발? 여기 뭐 노예제도 그 가 있나보네요 드로우의 그 도시답게 이 증도 한번 가볼까요? 도시 야아, 침 담아라 딱 침대 딱 하나 있네 음 마티스홍의 믿음 넌 남작자 애들 남작자 애기턴 인정 애기턴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무엇을 도입하는지? 그랬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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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가문들끼리 그... 무슨... 권력... 세력... 세력투쟁? 그런가다가 지는 애들은 노예를 팔려고 하는건데? 말라페인 뭐야? 쟤 왜 죽은거야? 나걸면 죽는거야 내가? 존경! 그들의 역할을 다짐해! 그들의 역할을 다짐해! 그들의 어둠의 마들아! 내 직업이 무엇이냐? 다짐해! 내 눈에 잘할게! 마이트륨 마들아! 헐 야 여긴 정말 야 다시 또 다른 노력을 보고싶어 몇번까지 되려나 어이 명성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번씩 하면 명성이 떨어지네 한 15까지만 떨어지죠 오케이 하루에 한번씩 충전해도 되나보네요 아아 우리 모두 히어로스 유앤 부앤 햄스터즈 랜저들 리조이스 내려가자 명성관리할때 어 저걸 이용하면 좋겠네 명성이 명성이 너무 높아져서 악파티에 고민이 많으시네 선파티에 아 뭐야 악하니가 있어서 파티에 에드린처럼 어 그러면은 음 노예의 폭발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뭐에요 드레이드로님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너무疲고 근데 뭐야 아, 우리 모두 히어로들 너와 부와와 하하이터와 레인저들 모든 곳곳에 즐거워! 내가 정말 행복해 내가 정말 놀랐을 때 내가 정말 놀랐을 때 내가 정말 놀랐을 때 내가 정말 놀랐을 때 야, 마인드 플레이어가 너예요? 마인드 플레이어는 너예요가 안될텐데? 아아아아 맞다맞다 라인드 플레이어가 말을 하는게 그 정신으로 말을 하죠 드러우 어, 너무疲ven 존경하지 마 스파이더 퀸 음... 왜 그날을 찾는건데? 거짓말로 저쪽으로 갔어 뒤에, 얘, 얘 아니야? 얘가 그냥 아니야? 사온다 근데 어디로 가야돼? 그러고보니깐 남성전사 옆에 아 여기네요 한번 쭉 둘러보긴 하죠 개굴개굴개굴님 어서오세요 음... 음... 아 얘 여기있냐? 솔라우페인 아... 아... 너는 내 길을 보낸다니 보니깐 내 길을 보낸다니 내가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없을냐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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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나타의 수용처럼 없어 우리는 오직 비로소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어 잊고 당신도 그래야 할거야 내 이름은 솔라우페인이고 이제 당신의 가치를 데모들에게 입증시켜보겠거요 실패는 죽음이지 그리고 당신이랑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전하려고 마셔 당신은 여기서 외부인이고 데모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한 노야보다 나의 것이 없어 허 내가 당신을 몰고 가야 할 것 같군 이름은 가지고 있어 떠돕이? 아니면 내가 당신을 그냥 단순하게 남자라고 불러야겠어 음 내 이름은 벨드린이다 어 하하 당신 정신이 마음에 드는군 당신에게 멍청한 웰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지 하지만 나는 당신 이름이 벨드린이란 걸 들었어 그 정신이 당신을 잘 도와줄거야 그걸 언제 보아야 하는지 안다면 말이야 링가링가리님 어서 오세요 상관없소 데모들 중 한명이 당신이 도착에 흥미를 가지고 그녀에게 당신의 기술을 보여드리길 바라고 있어 흠 흠 흠 흠 저 저 음 여권 그쪽으로 가라는 것 같네요 내가 듣기로 발더스 그 이..그..그거는 어.. 그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같던데 그..아이패드 같은 거 패드로 패드로 할 수가 있잖아요 여깄네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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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서 흠 패드로 할 수 있으면 어..짱짱 나는 시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아.. 아.. 정말 이..여기는 애들이 다 맘에 안 든다 그냥 싹 그냥 모조리 싹 정리해 버리고 싶다 그냥 그냥.. 그냥 민스크를 필두에 세우고 그냥 따박죽으로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그냥..예.. 다 쓸어버리고 싶긴 한데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스윽 아..그냥.. 생각하자서 그냥 우구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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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저쪽에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가보죠 개인적으로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조작감이나 아니면 게임하는 맛은 발더스 게이트 던전의 드래곤 룰로 만들어진 게임 중에서 발더스 게이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버니턴 아이스를 해봐도 왠지 발더스보다 못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이건 하지만 클래스를 표현한 거는 발더스 아니 발더스 네버인터 원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렇겠죠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다보니까 음 좀 자율적인 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없으면 말이 안되지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iten 자 아 그니까 마법을 표현해 놓은 게 그니까 저는 마법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임 오면은 초현실적인 걸 해봐야지 현실에서 칼질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마법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마법 표현을 되게 그니까 상어관계들씩이나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스크한테 민스크한테 개선된 가속을 걸어줘야겠죠 얘는 타코가 더 오너져가지고 개선된 가속을 걸어주고요 개선된 가속을 걸어줘서 물리 공격을 공격 횟수를 두 배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톤스캔을 쓰고 미끼 역할을 함으로써 내 역할을 마시겠어 개선된 가속이 성질의 왼쪽 야 뭐야 이 녀석을 말은 물을 든다 여어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때려 때려 야 민쥔히 Cancer 민스크가 거의 두려워 캐릭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어... 드래곤브레즈 1 냉기 화염 전기 산성 할버드도 쓸만할 것 같은데 음... 일단 아비딸잼은 없는 애가 있었네요 저기도 한 명 우리... 어 여기도 하나 있죠? 이모엔 의심으로 죽이네 때리네 음... 이제 에너지 좀 채워주자 민스크가 짱 민스크가 짱 민스크 우리 팀에 데미지 들려 민스크가 짱 나는 앞에서 왔다갔다 거리는 어... 뭐... 왔다갔다 거리는 존재 뭐 있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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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너무 많아 어... 내가 감정조정 오케이 어... 일단 얘부터 죽여 야 빨리 죽여 죽여 뭐해 야 민스크 뭐해 아유 이게... 사정거리가 안되잖아 야 빨리 죽여 죽여 야 민스크 뭐해 사정거리가 안되잖아 이야... 지스피리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해 방관자... 방관자 주인공 나 죽을 뻔했네 에너지가 잘 안보여 버프때문에 버프때문에 에너지가 잘 안보여 자... 여기서 만나자고 있는데 애들 왜 없냐 어... 저거 디토네이션 아니야? 저거 디토네이션 아니야? 산성이네 산성이네요 비사...린이 어디서 오세요? 맞나? 비... 비...사...린? 비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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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린이 무슨 뜻이지? 어 여깄다 여깄다 여기 있다 솔라우페인이야 내가... 찾느냐고 고생을 했어 비사린하니까 뭔가... 그... 그... 뭐라고 그러죠? 삼바... 그... 라틴계라고 하나? 라틴계 음악이 생각나는데 아... 비... 살... 아... 비... 살... 좋소... 도착했군 나는 내가 이 버려진 바이들 사이에서 숨어서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하는지 슬슬 궁금해지는 참이었소 예 그러...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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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협지 주인공 이름이군요 예 저도 알아요 하지만... 대략... 어... 한... 2만개... 이... 만개에서 2만개... 만개까지는 괜찮은거 같애요 2만... 아니야 2만개까지는 괜찮은거 같애 2만개 정도 하지만... 당신이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 왔군 나는 일리사지들에게 거리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소 그리고 나는... 그들을 완전하게 아스트라계에서 끄집어낼 거요 전투에 들어가기전에 질문이 있소 빨리만하시오 판염 Heyран가 Original Continue 터질때가 맞는데 ㅎ 음... 이 expert 자... 전투...를er 어... 힘좀 힘든 전투 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어... 안전하게... 애들 다 저기다 대피시켜놓고 그 다음에 늑대는 먼저 오세요. 공격 횟수 두배로 만들어주는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한테만 걸어두고 나머지는 구경하고 있죠. 나도 열심히 도망당기고요. 민스크만 믿어요 우리! 민스크밖에 없어. 우린 민스크만 믿으면 돼요. 자, 민스크한테 걸어주죠. 개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 야 빨리 뭐해. 열심히 뭔가 어... 개선된 가속.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야 뭐해 빨리 인마. 어 대 대 대 대 대. 자 도망갈 준비. 도망.. 도망갈. 마인드 플레이어다. 마인드 플레이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바로 옆에 있어 안 돼 안 돼. 잠깐만 스톱 스톱 스톱. 잠깐만 혼돈의 명령을 무조건 해야겠다. 나한테. 당연히 나한테죠. 잠깐만 혼돈의 명령을. 어 특시 시절이니까. 아 잠깐만 혼돈의 명령. 나한테 하고요. 자 민스크 넌 때리기 시작해. 그래.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잘 싸운다. 야 민스크 마곡 때리고 있어. 얘네들이 움직이는 표도일 뿐이야. 아. 잘 싸운다. 날 파이를. 이제 여자 들으면 돼. 저건 누구지. 솔라우페인. 여기서. 데모님이 너를 보낸 것이구나. 그렇지. 아 여자 목소리는 정말 못내겠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뻔뻔한스러움이 어디서 나오는거지. 명령 받은 대로 했을 뿐. Originals. 요렇게요. 프라이브. 나는. 어. 중요한사람이 아니오. 라고 말하면 안되겠죠. 나는. 체든 나사드의 벨드린이다. 파일을 어...보면은 남자 들어오고 같은데 여자 캐릭이네 이런 젠장 건방진 아이 그 아유 같으니 건방진 아유 진짜 못 읽겠다 스파이더 퀸니 저어 저 액 아유 너 검은 아유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냐 사람을 아유 아무튼 입에다가 그냥 입이 구정물이야 나는 그녀를 따라가야겠어 그녀의 지나친 자신감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도 알아서 도시로 돌아오시오 벨들이 이 변기 변기라는 말이 좀 더 아니야 구정물이 좀 더 순화된 말인거 같잖아 음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 아 그래요? 아 그럼 더 안맞는 말이잖아 구정물이라고 해 그냥 빗사리님은 어떤 그 무협체에서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어떤 캐릭터가 맘에 들면 어 그 캐릭터의 이름을 여러가지에다가 쓰잖아요 그 근데 어 자기 이름 아이디로 그니까 아이디 닉네임으로 닉네임으로 쓸 정도면 굉장히 어 마음에 들은 어 캐릭터 그거라고 캐릭터라는 소린데 에헤 아 아 아 예 드레이드넌드님은 그 맨 처음에 봤을때부터 그건 알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그 그 뭐야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내 아이디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니까 캐릭터라고 하기 보다는 게임 캐릭터를 예 내 식대로 바꿔서 저 이름이 된건데 주정물을 원하네요 얘네들은 내가 정말 여기를 싹 다 그냥 프락딱딱 해가지고 다 죽이고 싶어 쓰 꺼져라 꺼져라 어 아니 말해봐라 어 누구야? 무슨일이지? 혹사당하고있나? 내가 도와줄까? 쩝 부디 수조로 오셔서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마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흠 흠 흠 흠 우리의 정체를 알고있고 정체를 밝힌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일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네요 쩝 나는 맨처음 읽었던 소설이 어 그거에요 드래곤라자 군대에서 읽었었나? 뭐 군대에서 읽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책을 뭐 그렇게 읽은 편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 빠져가지고 읽는 재미가 뭔지 알아서 그때부터 많이 읽기 시작했죠 이것저것 어 내 말을 잘 들게 자네 마음속에 울리는 나의 생각을 잘 들게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니 빠르고 신중하게 해야만 할 일일 일이야 흠 음... 대체 어떤 놈이 내 정신속에 이렇게 쉽게 비집고 들어온거야? 눈 맛이라... 눈 맛에도... 예... 재밌죠... 그게 세계관은 좀 독특하긴 해요 그래가 뭐 도깨비라는 존재 때문에 네 처음부터 아예 세계관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애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살짝 근데 살짝 그런게 있어요 뭐냐면 약간 어설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설프다고 하면 조금 너무 깔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닌 조금 어리숙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뭔가 빠진 듯한? 세계관으로서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세계관은 아니야 하지만 소설을 세계관 만들려고 쓰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한 2% 부족한? 맞아... 그 표현이 낫겠네 한 2% 부족한 것 같애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말만 제대로 전달되고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만 제대로 표현이 된다면 세계관이야 잘 만들던 못 만들던 상관이 없죠 뇌를 가지고 오라는데 뇌를 가지고 오라는데 음... 뭐... 뭐... 시키는대로 하죠 일단 경험치적이겠지? 음... 여성... 여성전사협회 여성전사협회 제일 아래 여성전사협회 여기... 여기 아래층 여긴거 같애요 저는 게임... 뭐... 소설책 중에서 어... 음... 슬프게 봤던 책은 한 권도 없구요 어...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본 영화 는 있고 눈물 흘리면서 한 게임 물... 눈물 흘리면서 본 만화 는 있어도 눈물 흘리면서 본 소설책은 없는 것 같애 흫흫흫흫흫흫 자... 뒤적뒤적 뒤적뒤적 니 물품이 나의 물품 나의 물품도 나의 물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 내가 게임의 주인... 게임... 게임이 주인공이니까? 저작업을 하구요 뭐가요? 무슨 성... 아아... 그...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하신지 얼마 안됐나요? 흫흫흫 그리고... 어... 거기 그... 남자... 인거 웬만하면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속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게 아니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는 대략 그... 여성 캐릭터를 갖고 있어도 남자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쟤는 자기가 속이고... 속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긴거 같은데 왜 없냐? 그... 분명 맨 아래라고 했는데 아래에서 두번째 이제... 아니 이제... 맨 아래에서 두번째이잖아 맨 아래 두번째 씨... 여기야 여기 여기 음... 킬러... 들어오자마자 전투네요 들어오고... 얘는 왠지 마법사일 것 같구요 얘는 프리스트겠죠 너는 마법사일겠고 어... 일단 마법사 한명을 어... 매직미사일 20연발로 아니다 20연발로 하면 안되겠다 한명은 민스크를 가선된 가속을 개선된 가속을 개선된 가속을 걸어줘서 네... 까발총을 만들구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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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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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온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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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온파멸은 곤충을 소환하는거에요 아... 아... 그러네 아... 드로우들이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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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다시 짜 아... 맞아맞아 얘... 자꾸... 드로우들은 마법저항력이 높아서 마법을 잘 안 맞아 맞아 어... 다시 다시 그러면... 어... 다시...하면은 할게 없는데 자 너는 어스 엘레멘터리를 부르고 터널 종료하고 너는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한테 걸어주고 너는 혹시 모르니까 사일런스가 통하려나 안통하려나 안통하려나 모르지만 쓸게 없어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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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거 없잖아 없지 없어 넌 사일런스를 한번 통하나 한번 써봐 그리고 민스크 너는 어... 열심히 때려 뭐이냐 때려야지 니가 잘하는거 때리는거잖아 야 화살을 따발총처럼 쓰고요 자 썬드는 어... 넌 귀여우는 파멸 써 그냥 마법저항에 맞히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 귀여우는 파멸을 써라 귀여우는 파멸을 써주고요 뭐 나는 구경해 구경 너 구경 잘하잖아 자 나는 구경을 하자 자 잘싸우나 이기는편 우리편 하면서 구경을 하자 아 일단 아 넌 죽물함전 걸까? 아니아니 구경을 해 치밀자들이 마님이 집에 들어와서 모두 죽여라 라이벌의 집? 어세신? 아무 문제없어 오! 예 나는 돌파를 쟤한테 좀 써주죠 돌파를 써주죠 오케이 야 일단 민스크 하나는 죽였고요 음... 어 뒤에 있는 마법사부터 일단 죽이소 야야 너 어디가냐 다들 일로와봐 자 죽였어요 야 너 어디 야 너 뭐해 또 얜 얜 뭐 공포 걸렸는데? 저는 방관자일 뿐입니다 열심히 구경해야죠 싸움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주인공이에요 싸움하는 건 싫어하고 자 어어 쟤 걸렸어 흐흫 아니 쟤 쟤 걸렸어 그 기오는 파멸 걸렸어 음 음..좀 뒤지다가 파멸도 마법주왕 할텐데 난 퓨처워크도 재밌게 봤는데 그러고보니까 아니 소설 얘기가 나와서 못 봤는데 그.. 난 퓨처워크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그.. 드래곤나저도 너무 재밌게 와가지고 드래곤나저에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아 왜..뭐 이렇게 많이 쓰냐 드래곤나저에서 후치의.. 후치 일행들 있잖아 일행들의 흔적들이 나오잖아 헬로님 어서오세요 퓨처워크는 조금 머리를 많이 돌려야 되더라구요 사실... 좋아요 안전하게 име는 상태 그런 장면도 있었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나 애들 많아요 파이어볼을 아니 해골함정을 하나쓰고 도망가는거야 자 그리고 너 개선된 가속 하나있지 어? 이 없네 너 개선된 가속 하나 더 있냐? 없네 내가 개선된 가속 써줘야겠는데 빨리 빨리 나 개선된 가속 여기 있잖아 써 써 써 오케이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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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미스카 오기전에 다 죽여 오기전에 자 오기여자 따바총으로 가죠 오오! 오오 야 큰일날 뻔했다 김병 민스크가 나가신다 길을 붙여라 민스크가 나가신다 길을 붙여 아우 정말 민스크 너무 좋다 우리 내 그 내 그 파트의 주력 딜러 속사포 민스크 앞으로 널 속사포라고 부르겠어 음 미스리드가 5레벨 6레벨에 있네요 미스리드가 없는 애가 다 없네 미스리드 다 없네 정말 그 유용한 없는 마법이었구나 일단 백프로 익혀야되니까 한개만큼 배웠대요 한개만큼 배웠대 뭘 없애야돼 한개만큼 배웠대요 야 그 캐리언 소환을 없앨까 캐리언 소환 없앨까 난 저거 왜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마법을 쓴 적이 한 내가 기억으로 한 세네번 밖에 없는거 같애 저마법을 캐리얼러 소환이라고 마비를 거는 무슨 순대같이 생긴 놈을 소환하는데 생긴건 순대같고 덩치는 큰데 아머클래스는 되게 낮고 피톤도 되게 낮고 뉴락이 좋은건 명중률하고 그 맞았을때 마비가 잘 걸린다는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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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같은데요 이건 다 배웠을거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야 드로우 드로우 방패는 저거는 어 별로 안좋네요 이거는 예 이것도 별로 안좋네요 흠 흠 버려요 뭐 그 검 사짜리단검은 빼고는 얻은게 없네 흠 근데 캐리언크롤러를 소환할때가 있어요 소환하면 그 쉽게 죽이는때가 있는데 아 그게 어디왔더라 그게 그 마비공격이 내가 알기로 예 뭐 내성굴림이 아니라 아 그 내성굴림이 내성굴림이 마법조항을 무시하는 내성굴림이었던걸로 흠 기억하는데 흠 앗 흠 흠 이것도 없자구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를 파이어투스 무조건 장거리구나 던지는 단검이구나 하긴 그건 그래 6레벨은 솔직히 아니 그냥 크레인클로 3레벨 3레벨의 소환마법으로 있어도 잘 안썼을 것 같애 3레벨의 소환마법으로 있어도 아 저거 이거 완료해야하는데 난 뭐하고있냐 검방피아노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으셨네요 반가워요 5레벨이 마땅한 공격마법이라고 할게 없죠 그나마 쓸만한게 파이어 엘리멘탈 소환인데 그것도 미리 소환을 해야되고 실패하면 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파이어 엘리멘탈 소환해놓고 앞으로 보낸다음에 걔 타겟팅으로 해놓고 뒤에서 파이어볼 지연파이어볼 파이어 그냥 거시기 뭐시기 마법으로 그냥 쟤다 갈겨주면은 정리가 되죠 파이어 엘리멘탈 빼고 파이어 엘리멘탈 자 완료했네요 대신 대신 중요한건 파이어 엘리멘탈이 막고있으면 안된다는거야 그걸 하려면 적이 보자마자 파이어 엘리멘탈 맨 앞에 서고 달려가게 한 다음에 먼저 자기가 타겟팅이 안되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룻밤 자죠 아 야 잠깐만 자야되는데 아 그래서 마침 벨드린께서 오셔서 사악한 탄식자들의 손아귀에서 용감하게 여성을 구해냈다는 그런말군 아 그럼요 소아 그니까 소아마보건 당연히 드로이드가 좋죠 왜냐면 정신집이야기 같은게 없으니까 아니면은 지팡이로 해도 되고 아 이렇게 마주치지 않으려면 차라리 투명하게 변화되내야겠군 나는 벨드린에게 이야기하는 중이야 솔라우페인 너와 이야기할때에는 내 부츠를 핥도록 명령을 낼 때일 것이다 가만히 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으면 어 할거야 말을 못하게 해버릴거야 자 너의 나약한 지휘관이 성질을 내는 것을 무시하도록 하고 벨드린 보상과 환희의 시간을 고려해보라고 아틀레이스 대목에서는 너의 행동을 매우 만족하고 계실거다 솔라우페인의 능력은 그녀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그처럼 강력한 전사라는걸 알게되어서 기부하셨다 우스나타이 너같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벨드린 흠 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 음 너 보드위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서로 쿵짝이 잘 맞겠는데 흠 으응 크 으응 쓰읍 크으습 어.. 함정있을거같은데? 어.. 함정있을거같은데? 말이..잘 이해가 안가..아이씨 어제..오늘 건방피아노님은 예..이게..오늘 하루 괜찮았나 모르겠네..어제..오늘 잠을 조금밖에 못자가지고 일하는데 계속 좋은거 아니에요? 음.. 자..도시출입구에서 또 뭔가 퀘스트를 할게 있는거같은데 일단..한번 쉬죠 하룻밤 쉬고 개선된 가속을.. 개선된 가속을.. 아냐 개선된 가속을.. 리미 비히히.. 예스.. 마..노스.. 마..노스.. 엔니스.. 파.. 아이웉..두 마이 베스트 흠.. 건방님 내말..못들었나? 하.. 팅가가 좀 못들었던거같은데? 여기있네요 아 맞춤 되었군 좋아 시간을 잘 맞추는군 야 어제 늦게 잠 주무셔서 오늘 한 3시간 잤나? 그랬은거 같은데 3시간 좀 넘게 잤네 음 음 여기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이구요 여기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고 여기는 아예 못 가는게 되네 어 여기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이구요 하지만 여기이 못가지 대쪽으로 가죠 아마 피곤할 수 있을거 같애요 저는 알람을 그 이걸로 해놨거든요 찌잉 찌잉 그 경보음으로 해놨거든요 경보음으로 해놔가지고 또 정보음으로 해놨ples 전장하는 전력의 전력나 좋은 경보음이 미성라 경보음 말고 솔직히 군대에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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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잇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이거였나? 기상나팔 어 그 소리가 좀 큰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 큰게 있긴 있는데 별로 안커 소리가 이니즈 타임 포모어 익스피리먼트 뭐 귀에 박히도록 들어지네 벨드린 지금이야 선원들의 휴식을 취하러 배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어 이제 곧 아이타이런트도 따라서 쥐러 갈거야 준비해야만 해 당신 우리 당신 공격을 아이타이런트에 집중시키시오 벨드린 나나 피아리에 상처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런 사고는 내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난단 말이오 흠 사실 내가 할수있지만 기다려 아직 기다려온다 느낄수있어 준비해 원래 이런거 쏘니까 오야야야 야 그쪽에서 오면 어떻게해 야 반칙 반칙 그런게 어딨어 오오 민스키 때렸다 민스키 때렸다 와아 뒤에서 나오는게 어딨냐 에어린데 아아 에어리이 마법저항으로 최대한 버텨봐 일단 어 도망가지 않게 아야야야 누구야 누구야 시전 실패 주문 실패 걸렸네요 주문 쓰지 않으면 되지 뭐 아 리스크 맞았어 그래 잘했어 어쨌든 시체는 내버려둬 시체를 처리하러 몇 명이 하위사자들이 거래를 하러 올테니까 거래한다고? 아유 이 목소리가 안했지 거래한다고? 뭘 말하는 거요 파일을 왜 하위사자들이 아이탈런트의 시체를 마음대로 가게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요 아 나 저기서 갑자기 나타날 수는 몰랐어 완전 기습이 아니 여기 가운데에서 나타난 거 그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가운데에선 나타날 거야 라고 이렇게 예 막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꽃모양도 만들어 놓고 집중도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해 놓고 회오리도 해 놓고 해서 아 여기 나타난 것처럼 해 놓자니 뒤에서 여기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어 기습하고 있어 아 누가 봐도 이 중앙에 나타날 것처럼 돼 있잖아 어 어 자 주점 안에서 또 만나자고 하는데 음 쟤 뭐야? 드로 마법사? 너도 일종의 마법사인가 남성? 너도 답으로 와서 우리 어 우리 쪽이 가입하는 것이 어딨냐 데스파나 가문의 부름을 따르는 것보다 나을텐데 이게 마법사의 탑인가? 데어 데이렉스의 탑 데이렉스는 또 뭐하는 놈이야 야ienen 야 여기 전투 음악이 왜 안 끝나? 야 노노 어디가? 도도 dove 느려가지 고 이게 드로우로 변하면 애가 잘 못 움직여 일로 갔다가 어 이건 뭐야? 마법 실패 확률 75%의 바인딩 정말 하드코어가 하는 방법은 이 게임은 모든 능력치를 최하로 맞춰놓고 모든 능력치를 최하로 맞춰놓고 솔플에 모든 저주받은 아이템을 다 착용하고 코어는 하드코어로 어휴 뭐야뭐야뭐 음식인거 없네 야 얘네들 왜 싸우는거야 거기 플러스 택어 인디로 거기에 플러스 택어 인디로 예 플러스 스키자 야 이 야 이럴 진짜 이만한 거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 지금 앉아있는 옆에 자기만한 앉아있는 자기만한 키높이로 덩치가 한 3미터 길이가 한 2.5미터 되는 거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눈이 막 여덟개 달려있고 다리도 여덟개 달려있고 더듬이 아후 아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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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애완용 거미야 애완용 거미 애완용 거미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 승마용 승마용 거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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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구나 왠지 여기 함정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스파이더 라이더맨 스파이더 라이더맨 스파이더 라이더맨 스파이더맨은 아니고 스파이더 라이더맨 근데 스파이더 라이더맨의 능력은 뭘까요 스파이더 라이더맨 스파이더 라이더맨의 어 어 능력 스파이더 거미를 탈 수 있다 거미를 탈 수 있는 능력 또 뭐 별로 중요한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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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냐 어 다시 돌아가기는 귀찮고 자 이럴때 쓰라고 순간인동을 매몰아야지 했죠 맵에 어디든 날라갈 수 있는 그 마법입니다 안녕하시오 남자 너의 우리의 감독인 나에게 볼일이 있어? 음 너의 감독이 누구야? 야 야 주인공아 너 지혜가 그렇게 아니 지능이 그렇게 낮냐? 얘가 자기가 감독이라고 물어 했는데 말을 했는데 다시 물어봐 너의 감독이 누구야? 내가 이곳의 주인이요 여기 주인이 누구야? 라고 말하는거랑 똑같잖아 자 이런 바보같은 질문이 이 노예들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지금 내가 살 수는 없나봐요 음 그렇군요 일단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서 뭔 얘기 하나 좀 보자 아 유 머스트 게더링 파티 요 어드벤처 포스 맞나? 저장만 하고요 아 저 위기 대비 주문 한 번씩 다 쓰였죠? 얘 없네 주문 저장기 아니요? 주문 저장기의 활용은 어 에어리가 가장 좋죠 너 위기 대비 너 위기 대비 있냐? 명중 되었을 때 분신 명중 되었을 때 분신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생존률을 엄청 높여주는 것 같아 스톤 스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분신이면은 마법도 막지 물리공격도 막지 막지 웬만한 공격은 다 막기 때문에 물론 확률로 확률로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잖아 나도 하나 명중 되었을 때 화장 분신 그와 함께 대비 저장 한 번 하구요 아 몬스터 갖춰 있다는데 이렇게 보다는 정말 잘될군 벨드린 지금까지 솔라호페인의 동료들 밖에 없었는데 그의 가련한 참으.. 차.. 참우람? 아 친무람 때문에 거의 내 인내심이 바닷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간략하게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너도 그게 좋을 것 같지? 솔라프는 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지껄어 보시오 좋아 데모님께서 디노 디프놈은 다시 말해 스비프 네블린들이 최근 들어 드로우드를 충분히 무서워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줄 시간이 되었다 아트레스 데모님께서는 이 특별한 일에 너를 뽑으셨다 나 나에게 스네 스비프 네블릴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종종이래 스비프 네블릴을 죽이라고? 놈들을 그럼 간단한 일을 시켜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킬 셈이오 나는 당 다른 할 일이 있소 여자 여자라고 아니야? 알겠소 남자 데모님의 구정에서 여왕께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어머니 룰스 그녀 자신보다 더 그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다 서로 연인들끼리 연인들끼리 말을 좀 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장난도 좀 잘 치잖아요 서로 연인들끼리 서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거야 자기야가 아니라 야 남자 점심 뭐 먹을래? 야 여자 거기 뭐 좀 집어다줘 경험해 경험해 여자가 Banks 어디가야돼? 마을 근처에서 잠시만요 마을 근처면 그 그 마을까지 가야겠죠 자 잠시만요